준비했습니다. 그때 정말 많은 무대를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저희가 이제 다음 달은 저희가 버스키닝을 입장적으로 못할 것 같아요. 저희가 부덕과 부덕이 참여가 많이 잡혀가지고 정말 두 시간 동안 버스키닝을 해준 저희 멤버들 저희 포테, 화련무, 에이링, 유니버스까지 정말 모두 오늘 고생했고요. 저희 유튜브 채널 뭐라고 했죠? 자 여행님 지금 핸드폰 키세요. 지금 핸드폰 여세요. 좀 빨리. 자 여러분 저희 유튜브 한다고 제가 설정한다고 안 나오는데 설정한다고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. 솔직히 말해서 저희 구독 보시고 저희 조회수로 저희가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전부 다 저기 벽에 적혀있는 코디스 포테이더 검색해서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저희 멤버들 인스타그램, 유튜브까지 화로우 해주신 설명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 오늘 멤버들은 혹시 괜찮으면 저희 다 같이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? 저 뒤로 갈게요. 저 멤버들 저 뒤로 갈게요. 저 멤버들 스포츠 메일리인 유니버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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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